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외교 극장급 협의가 열립니다. 지난 2월에 중단된 뒤에 8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하 기자. 네, 정인하입니다. 일본 측에서는 어제 이미 입국을 한 거죠? 네, 김정환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오늘 오전 다키자키 시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조 국장과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키자키 국장은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한일 국장급 협의가 대면으로 열리는 건 8개월 만인데요. 스가 요시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로는 처음 열리는 협의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협의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논의가 될까요? 네,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 조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2018년 10월에 나온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근거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반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5억 달러 상당의 경제협력을 통해 배상을 모두 지급했다며 자산 현금화 조치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이 연말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논의가 치열하게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국은 한국이 연내 개최하기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 SBS CNBC 정연아입니다.